안녕 안녕 여전히 네가 보고 싶어 I need your mind I remember 차가웠던 그날 차가웠던 그날 내 가슴이 혼자 불가능한 눈을 뜨면 멈춰 나도 내게 안고 곁에 있어줘 내게 내게 미워하자고 다른 서로 나랑 함께 스치는 새벽에 네가 보고 싶어 I need your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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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널 내 가슴이 혼자 울까 봐 눈을 뜨면 이미 저뻘이 부쳐요 더 더 크게 그대 그대 있어요 울어서 죽을 게 없는데 깊게 생긴 적이 서로 혹시 몰라 그대가 올까 봐 그대 나를 뱉어 슬퍼 보육던 나 자꾸 떨리는 내 어깨를 네가 울까 봐 눈을 뜨면 이미 저 머리 꿈처럼 나를 말해줘 그게 아무 곁에 있어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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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누굴 마음에 뵙어요? 윤민수 오빠 같다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또 돌아왔어요 약속 지켰죠? 콘서트 오고 싶죠? 콘서트 오세요 잠 좀 깨진다 보다 이스타에서만 보다 포장이 발열할 것 같으셨어요 콧구멍 보안드라 나 콧구멍이 그렇게 나 그렇게 왜 콧구멍은 왜 나한테만 그래요? 다들 거울받니 Don't cry So you don't cry So you don't cry So you don't cry for me 너무 끝 So you don't cry for me So you don't cry for me 세월 지나도 난 변하지 않아 다다라라라라라라라라 네 다다라 잘 몰라요? 네 잘 몰라요 이히 하하 오 이런 걸 좋아하시네 제 노래도 좋아하시네요 따라라 마이네 베이징에 뭐 없는 것 같은데 인형 말고 키도 잡고 예쁘지 않을 것 같아요 키도 잡고 예쁘지 별로? 다 불러요 아이유 반편지 한번 불러볼게요 아이유 반편지 아이유 반편지 아이유 반편지 한 번 더 불러봤는데 느끼는 많이 들었어요 너무 좋은 눈이라 아이유 이번 이번 처음으로 들어볼게요 보일 수 있나 모르겠다 이거 왜 이렇게 컴퓨터가 눌리냐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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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에 와닛 불을 당신께 저 가까이 보낼게요 보낼게요 음 썩어났던 이 말 래요 맞나? 맞아요? 나 나는 우리의 진화춤을 떠올려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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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우리의 지루니 오! 노래 너무 좋아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또! 딴 거! 딴 거 불러줄게요 연습실에 들어왔으면 연습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거 반편집니다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아니, 갈 수가 없어를 제가 너무 나서요 노래 중에 제일 낮은 것 같아요 노래가 안 내려가 한번 불러볼게요 네 커파르 기자 아 또 차 빼달래 빨리 빼주고 올게요 어떡해요 빼주고 와도 돼요 끌까요? 빼주고 올까 어떡해 왜 난 이것만 할 때마다 차 빼달래 아 진짜 어떡해 아 진짜 빨리 갔다 올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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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moving 렙유 다이어트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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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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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워 죄송해요 아부야 아부야 고마워요 노래 불러줄게요 아부야 반 제가 반 갈 수가 없어 불러줄게요 갈 수가 없어 많이 듣고 싶어 하셨으니까 갈 수가 없어 라고 들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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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terward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젠가 속을 잃어놓은 것 아직은 그 시간에 몸이 죽겠어 10만개 감사합니다 다시는 그 날 앞에 닿혀 웃을 수 있을까 봐 시간들을 반복하는 일이 말처럼 쉽지 않아서 아니거나 그렇게 지난라고 있어 오는 척도 한 번 참아도 겉에 돌아오는 매일을 세고 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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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아닌거 같은데? 이건거 같죠?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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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어 아닌데 아 뭐야 이상해 아 뭐야 이상해 바퀴 작냐 무서우니까 왜이렇게 안해줘 나 왜그래 아 왜그래 진짜 도와주는게 하나도 없어 왜그러나 왜그러나 찡찡됐어 미안 어 뭘 불러볼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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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지마 자 일단 노래를 하나 틀어볼까요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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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뭐 부를까요? 포맷 못해 한번 해볼까? 이거 여자 버전 있나? 아 여자 버전 있으면 좋은데 신용재 신용재씨 모창학원 가나요? 진짜 못하는거 아니야? 엄청 못하는거 아니야? 아 미희연이꺼가 있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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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하면 되겠다 아니 못해 하지마요? 못해 하지 말까? 못해 하지 말까? 못해 너 뭐지? 다 다름을 다른 얘기하시는거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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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또 못해 영원을 봐오 내가 뭘 본 건지 기억 못해 또 잘못이 못해 네가 생각할까 봐 네가 생각할까 봐 네가 떠난 오늘 오늘도 오늘도 다 눈을 먹고 살아 벗으로 빠지는데 누가 알고 갈까 봐 오늘 날 놀러 날까 봐 아오 너네네 무엇이 나왔던 사진 근데 너무 낮아요 이거 이거 말고 제가 좋아하는 그러면 노래할게요 박장현 선배님 노래 한번 해볼까요 연습실에서는 연습하는 걸로 뭐 불러주실까요? 오 박장현 선배님의 노래는 연애 중에 있네요 연애 중에 괜히 엮어보기 아 제 노래 불러요? 제 노래 부르면 저야 편하죠 건드리면 안 되는 꿈에를 한번 불러보라고 잠시만요 이건 꿈속에서만 불러야 될 거 아닌가 죄송합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어? 화요비 선배님 노래 좋아요 일단 이거 부르고 잠시만요 문제가 음 음 음 알게 이거 발라노 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른의 말로 부를게요 기다려봐 내가 불러줄게 기다려봐 어떤 말을 해야하는지 다음 제가 피아노 치면서 불러줄게요 다음 우리 이렇게 보면 얼마로 인정해요 기다리고 죄송합니다 맨날 해놓고 제목하대 불러볼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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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ết 오케이 ㅎ ㅎ ㅋㅋ ㅎ ㅎ ㅎ ㅎ ㅎ ㅎ ㅎ 대박 상품 와 20만개 처음 받아였나? 기억이 잘 안난다 춤추시면 댄스곡 가능하신가요? 아니요 가능하지 않아요 잘 못해요 아 라타타 좋던데 요즘 노래 운명이라면 엄청 듣고 싶나봐 콘서트에 오세요 왜 이래 랩이요? 안돼요 이 시간에 되게 많이 들어오신다 되게 늦은 시간인데 아 보아의 아틀란티스요 좋아요 좋아요 아틀란티스요 야 이거 노래방에서 밖에 안 들어 저 이 노래 좋아해요 아아 예예예 오 뭐야 이게 안 돼 처음 바다 끝엔 뭐가 있을까 다른 무언가 세상 왕왕 얘기 구름 위로 올라가는 뭐일까 청사와 나 볼 뿐인 아이들 숙소 가린가 얘길 내보면 다시 다시 여기 다시 다시 가만히 다시 조금 바로 깨끗한 뭐가 있을까 다른 무언가 세상 왕왕 얘기 꿈을 위로 올라가 뭐일까 청사와 나 볼 뿐인 아이들 숙소 가린가 들으려보면 오직 내게 말 듣게 들려오는 목소리 꿈을 꾸면듯이 날을 가볼까 저게 없는걸 아무도 못만 새해 그렇게 도망친 과 풀리지 못한 나의 수많은 얘기가 돌아보고 서면 언제 굳은가 나도 몰래 잊고 있던 나만의 비밀 위대 나 이제 가뭄이 꽉 가볼까 뭔가 잃어버린 기억 이제 나의 그 자리 손 마만뿌리지 난 저 하늘 속에 새해 짚 까만 바라는 내 밝게 빛나면 눈에 다 우울게 나 태어난 구일색 나 진위가 다른 곳에서 내려온 거야 빛이 저에서 끝에 또 만진가 불리지 못한 내 돌아보셨어 넌 오늘부터 난 널 놀래 잊고 있던 너만의 비밀 왜 이래 단체 다 버린 것 같아 뭔가 잃어버린 시작 이제는 결끈장 속에 꾸들이지 않기를 저 하늘 속에 시키네 너보다 더 좋은 향기만 바람이 너에게 다가와 언제만 나도 모르게 너만이 들려오는 저게 속절하게 기름이 누리고 불러보세요 날씨 찾게 될 거에 인터넷기 너바디가 땅을 점차가 지지 않아 이제는 날 그 자로 죽어버렸네 아, 잠깐만 아, 힘들어 네, 재밌네요 아, 물이 없어 무슨 루비루를 가 루비루? 진짜 미치겠다, 잠시만요 루비루에 MR가 없어요? 이거 MR 있어야 돼요, 원래? MR가 없어요 와, 30만 돌파! 아, 나 목이 왜 이렇게 아프냐 30만! 와,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호호, 잠시만 자, 루비루를 한번 찾아볼게요 MR 있으면 부를게요 엄마야 자, 루비루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제발 없어라 뭐지? 그쵸!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없는 것 같은데 없는거같은게 아 아 그렇네 ㅋㅋㅋㅋㅋ 왜 있는거야 이거? 아 힘들어 힘들어 왜 있는거야 바보같이 바보야 갑니다 알겠어 오케이 아 근데 지금 아 아! 아! 그냥 잠했어 아! 멋지는데 너무 많아! 생각도 나가라에 뗄기 계속 말했지 게맛이라도 지금 웃겨서 이겼다고 깨끗하면 왜 아쉬운 거 없어 머리나가라 뱉는 이 밀리로 더 가빈의 더 소리를 지게도 돼 이 밀리로 더 아 이거 맞나? 빅룸 세상이 도둑이 두 번째 사진 못하는 날이 좋아 다시 즐겨줄게 기다릴 때 당신이 와봐 도저히 다 모아보대 You make it a try 내 눈에 고생각해 You make it a try 세상에 이 껌이 You make it a try Oh shit 지나고자고 끝까지는 오니 그의 thoughts ora movie 나는 문을 주는 거야 Lou e u 아하 멈춰 잠시 말고 날까래 Lou e u 아하 원은 손을 안아났어 원은 손을 안아났어 원은 손을 안아났어 루비루비루 루비루비루 아 이거 어디서거든 고르지 고르지 아 노래야 잠만 봐봐 그 수고 앉았다 그 수고 앉았어 너를 가득स만 pole echte 난 autobi 하여 너를 신 slam 날 말해 비 technique 눈이 눈이 눈 감은 눈이 띄는 것 눈이 눈 감은 눈이 띄는 것 아 창피해 네 여러분들을 위해 제 몸을 움직였습니다 살 빠진다 좋네 잘했네 28살 28살이 걸 잊게 만드는 노래라고 아니 여러분 제가 춤을 췄으면 핫스슨 눌러주세요 못춰요 자 이제 이제 열의 순 한 번 갈까요? 이쯤 되면 40만 오 미안 미안 와 대박이다 근데 40만이 되기가 좀 힘든가요? 저 잘 몰라가지고 40만이 되기 힘들어요? 힘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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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이거 처음에 왜 이렇게 돕냐 아 진짜요? 대박사건 2000명에서 노래하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뭐하는거야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빠바바밤빰빰배빰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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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을 ั Affiliate 이게 맞죠? 우와 한사람만 200번씩 묻는거야? 감사합니다 최고예요 여래 좀 불러드릴까요? 뭐 불러볼까? 이 정도면 콘서트 한건데 여러분 콘서트 올 생각 없어요?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가장 좋아하는 마음 하루에 두 명씩 함께해 너를 좋아하는 마음 두 종이 두고 있는 것 같아 두 종이 두고 있는 것 같아 함께해 같은 표현이 사랑해 자 우리처럼 그 날을 항상 기억해 기억해 그분 나는 모르게 다 보인다 지금 행복해 그치 보내는 순간 넌 안 될 것만 생각해 아쉬운 날이 없어 하얘같이 불안해 그분 내 마음은 사랑하는 순간 그분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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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미술만 남지 않도록 너만의 내 꿈 아니지 любой 사랑해 할..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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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них마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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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는 벤의 아이스커피입니다 아직도 2월 모르셨나요? 와 50만 넘었어 대박이다 한국당 10만이요 그 말 너무 웃긴다 우츄츄 우츄츄가 있나요? 우츄츄가 있나 볼게요 우와 감사해요 이정도면 루비로 부를만 했지 근데 루비로 요즘 하면 조금 제가 부끄러워요 우츄츄가 없는데 우츄츄 말고 아니요 100만원 할 때까지는 못하고요 이제 저는 곧 맞춰야겠어요 애교 애교? 애교 뭐 보고 싶은데 아니 저 애교 없어요 애교 없다고 소통하다 끝내자고 소통하다 끝낼까요? 소통하다 끝낼까요? 소통하다 끝낼까요? 소통하다 저 요즘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제 얘기도 좀 들어주면 안 돼요? 제 얘기 한 번만 들어주세요 한번만 나도 들어줬으니까 한번만 들어줘요 어때요? 고민 얘기해도 돼요? 어? 누구 왔어? 아닌가? 어? 뭔 소리야? 아니 얘기할게요 아니 요즘 방송을 하는데 제가 어제 모니터를 했어요 다 근데 듣고 있어요? 아니 너무 이상하게 나와요 그게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팬분들이 보면은 뭐 다 예뻐요 하지만은 너무 잘 안 나와서 속상해요 그게 좀 막 하고 다 제가 스태프들이랑 열심히 예쁘게 준비하고 어 거울을 보면 우와 진짜 예쁘다 오늘 잘 나오겠다 하는데 너무 화면바를 안 받아요 심지어 진짜 셀카도 못 올리겠어 헤어를? 저도 그 생각 하긴 했거든요 앞머리를 너무 두껍게 너무 무겁게 내렸나? 아니야 카메라 감독님이 잘못한 건 아니고요 어 그냥 내 몸이 좀 난 예쁜 몸이 아니어서 그냥 좀 그냥 안 예쁘더라고 저 실물이 낫긴 해요 진짜로 근데 진짜 화면보단 실물이다 실물보단 셀카가 낫고 흐흫 흐흫 진짜 넘나 속상한 거 멘붕이었어 1시간 채우고 꺼야겠다 그게 끝이에요 실물 보고 싶죠? 실물이 나니까 많이 보러 와주세요 욕심이 너무 과하네 욕심이 너무 과하네 아니에요 진짜 과 봐요 이거는 팬분들이 함께 해줘야 돼 어떻게 하면 이쁠 것 같은지 음 단발 저도 단발 하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단발 안 한 걸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이 화면에 이 화면에서 단발까지 했으면 진짜 이상했을 것 같아요 모니터를 하지마요 좋은 생각인데 제가 원래 모니터는 그렇게 크게 하진 않았어요 저는 뭐 막 외모를 본다기보다 그냥 노래 잘 됐나? 이렇게 하기만 했는데 요즘엔 조금 그래도 다들 예쁘게 꾸며주시고 하니까 예쁘게 나왔으면 이렇게 저 막 메이크업 해주고 머리 해주고 뭐 옷 입혀주는 스타일리스트들도 다 그래도 다 함께 만족을 해야 하는 거니까 결과로 근데 뭔가 좀 그랬어요 속상하네 아니 요즘 그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구요 살 쪘냐고 막 올라오는데 살 안 쪘거든 살 안 찌고 살이 심지어 빠지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근데 내가 봐도 살 찐 것처럼 나오니까 너무 스트레스인거지 친구같다 이렇게 대화하니까 그치 친구야 아따 화나는거 맞아요 저 말이 맞네 이제 자주 하시면 이쁜각도 찾겠죠라고 하는데 맞아요 앞머리 깐거 근데 앞머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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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나이 들어 보이는 거 같던데 스트레스 많이 받나보네요 살이 빠지는 거 보면 그거 아니 스트레스 안 받아요? 요즘 되게 재밌어요 그냥 뭐랄까 뭐랄까 그냥 덜 먹어요 동안의 비결 우와 60만 더 되군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60만 됐으니까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열외중을 부르고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2647명이 들어왔어요 다들 보고 있나요? 60만 넘긴 김에 열외중 역주행 가볼까요? 흐흐흐 죄송해요 이 2천명 넘는 분들이 지금 다 스트리밍 해주시면은 쭉쭉 올라가겠다 근데 듣기 싫으신 분들은 안 들어도 돼요 강요하지 않아요 저는 음악은 강요하면 안 돼 네 그럼 마지막 곡 열외중 불러드릴게요 흐흐흐 아직 이별 중인 나에게 아직 끝이 아닌 것만 같아서 다른 사랑 중인 너지만 나는 아직 너와 너로 해줘 나도 너만 그만 헤어지고 싶어 아니 너보다 나를 못 가고 싶어 너는 어떻게 날 잊었는지 가르쳐줘 아직 이별 중인 나에게 나 아직 연해줘 누구보다 느롭게 사랑해 연해줘 헤어져도 헤어져도 꼭 없어 언젠가 내가 nou 이별할 수 있을까 너만 모르게 나는 아직 널 너만 노래 좀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나도 너와 그 맘 못 빼지고 싶어 아니 너보다 더 나빠지고 싶어 너는 어떻게 날 잊었는지 가르쳐줘 아직 이별 중인 나에게 나라진 연애도 누구나 뜨겁게 사랑해 연애도 헤어져도 헤어진 적 없어 어질까 내가 너와 이별 할 수 있을까 아마도 모르게 여기서 널 멈추면 정말 이별이 될까 봐 그게 마지막이 될까 봐 너를 부르는 줄 누구보다 너를 많이 본만 받았죠 미워하고 미워한 점 없어 어질까 내가 너를 잊고 살 수 있을까 너만 모르게 나는 아직 너와 열해줘 미워하고 미워하고 미워할 수 있을까 미워한 점 이 노래는? 이 노래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채연님이 아니야 뭐 나가라고 하지 말고 채연님이 너무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너랑 나 너랑 나라는 지금의 눈을 제게 늘어보채고 싶지마 바라라라 내 눈에서 내 이름을 불러줘 어때요? 채연님 됐어요? 괜찮았어요? 아니 뭐 듣고 싶어서 계속 말씀하신 거니까 뭐라 하지 말고 이 아이의 한숨 음...그거 어떻게 부르는거였지? 갑자기가 뭐지? 음... 당신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은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 그 이해할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끝 이제 끝 감사합니다 수고했고요 늦었으니까 내일 월요일이기도 하고 이제 50분이다 11시 50분 얼른 주무시고 음...또 연습할 때 우리 연주실로 초대할게요 또 우리 V앱에서 많이 많이 만나요 알겠지? 내가 안아줄게요 내가 안아줄게요 내가 안아줄게요 서강대학교에서 안녕 열애중 들으면서 자해요 딴 거 듣지 말고 잘자고 내 꿈꾸고 고마워요 지금까지 이거 봐줘서 안녕 몽키도 안녕 안녕 아 싫대 빠이빠이 안녕